눈꽃과 불빛이 만나는 환상적인 겨울축제 안동 눈빛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안동 탈춤공연장 일어나서 펼쳐지는 눈빛축제에는 대형 눈썰마장과 화려한 야간 조명존 감성 넘치는 첫눈 오는 날 이벤트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행복과 낭만이 머무는 안동 눈빛축제와 함께 따뜻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